아이고 이거 참 귀신 아이고 참 이리 놔둔 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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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볼 일이여 신디 아방 무사 미신어로 반홍총 잠사 이문갑이 저 빼다지 이거 이거 영천라보노 책 들름인 아래나 미식어웃을 놔둔 거 그 베리집 때가 미식어를 놔둔단 말이여 나 그 압실웅은 저 지갑 그거 이었나 그디 들렁당기진 아니오고 그디 턱하게 놔둔 거 그거 법대가 아니 법대가 지갑은 미신 지갑 말이여 지갑이 미신 뭐 반홍이냐 그거 지갑 버러분한 그거 자크도 아니 되고 그 연 그디 급하게 어디 빙원이라도 가곡 미신 일 나면서 이젠 그 지갑 속옵에 턱하게 나가 뭘 헛설 해옥 놔두어신 디 그거 아방 법대가 아니 법대가 코만이소봐 이거 말로는 일석머리가 가만히 보는 사람을 미신 도둑놈 취급해보네 도둑놈 취급이나마나 이 집안이 아방이 형 나뱃기 더 이수가게 공허연 그딜 나가 딴디 그걸 옮기지 아니오고 지금 매태째 그 정나본노 아래에 연 그 돈 10만원 드리나던 그 폼인게 은행도 못 가고 어떤 거다 빙원이라도 밤 늦은 시간에 가죽하연 그디 나가 그걸 놔두미 놔두미 주게 공허엣인디 아이고 나 이거 그냥 이실태주 의원 전화번호차가 아니 들러봐니 이거 지금 매태 이건 매톨 되어쓰다기 공허연 오늘 아이고 맞다 그거 이신거 어떤 이신거 들렁보난 그게 어선 아이고 이거 미신일인고 이거 미신일인고 이거 뭔가 빼다지 다 지금 털은 먼지 고장 다 털어도 아니 나만 아이고 이거 미신일인고 이거 미신일인고 공허연 아방신들에 들어보미우다기 사람을 추접해 계시니 돈 10만원을 빙탕을 먹엉시카보든 이 사람이 사람을 멜너방 진짜로 멜로 보나마나 그 지갑이 미신 어디 그렁어들 나가시쿠가 어디 누게 우리집 들은게 미신거 이신구가기 공허연 아방신들 그저 들어보미우다기 미신거 아방신들 미신거 어떤거 이신니임수가 말이 지금 그거 아녀 본세가 본세나 마나 그저 허 배려집대가 영 들어보미우다기 잘콘다리야 그 정의 물어가볼지 아니죠 돈을 몇개월씩 그렇게 좁쩍 놔두면 잘콘다리다 나 혼장노래놈은 그저 사람을 아이고 쭉쭉 너도 오늘랑 속소모양 들어가라 오늘 어멍 신간이 헛설 좋지 못하다기 뭐 들어가라 들어가라 공허연 점 그거 아방 점 그거 어떤 안예시민 이거 양 어떤 집이 미신 카메라를 돋나 이거 어떤 히야주 이거 누게 드나드럼스다기 이거 드나드럼스 미신거 이젠 서방을 카메라로 조정을 해볼게 하는거냐 카메라로 조정하는게 아니고 그게 발로 걸음 어디 가지도 아니오구 점 아방모르공 나 모르면 그게 어디래 강 어선지 내깍게 그럼 정성어멍 정성이로 뻔하고 가냐 아이고 참 아방은 그저 아방돈 아니주엉 남한 복근시멍 사람짓 그걸 몇개월씩을 그걸 구둠속에 내부르신 이 잘콘다리자 잘콘다리나면 돈일러벙침 속상한 사람신들이 그 미신하는 말이 꽉해 경허이도 이 살림을 살제넘인 경허이도 그 벗내리실때 어떤 의연 살름신디 미신일이 일어날지 몰르난 그것도 다 행운해 놔두는게 그 살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센중 이나 앞서게 미신거 지갑소고 왜 들렁대니는 지갑소고 왜 돈이시카보다는 그저 돈 얻고 그 급한일링 어디 택시라도 탕 빙원이라도 가져넘인 그 현금의 시민 걔면 그 밤에 강 놈의 집에 강 돈을 꿀꺽과 미신걸 요새는 카드로 사야 돼요 이 사람은 아칫습니다 그 카드허이어도 이거 양 딱 그게 양 준비액 놔두는 것도 그 사람의 정신력이고 급할 때 카드 카드에도 정전되어 불면 카드도 무실거 아니꼬 정전되어 불면 그거 돈도 출지 못하고 할 때 그거 시즌 톡하게 만원권으로 10장 바짝바짝한거 꼽닥한걸로 톡하게 얍쌍하게 이연 아이고 분명 빼다지에 그거 저 전화번호책도 뚫련 그리 다 막 놔둔 게 이게 어디 가신고 게 어디 가신고 이사름이 난 심사임당 아니면 거 치지도 않네 이사름이 만원짜리 이면 나 아녀 이사름이 무슨 소모장 털어지기 싫이 정말 심사임당이여 뭐여 해도 아방냥 나 저 솔직하게 고백허미 나 이번인 저 모르는대로 그자야 나 모른 척 허목 넘어갈 거고 아방이 그걸 아방도 못받지 너미 이거 양 지서이에 이거 신고형 우리집이 헛살 이거 손장난하는 어 사람 왔다 간 거 담때네 형 이거 어떤 주사를 해요 사주 이걸 넣땅할 거라게 어디 저 쌀통 쏘구비나 잘 봐 어디 잘 가냐는 이 사람이 왜 집에 경찰 들여 무슨 지문검사 할 거냐 말을 해도 정말 강혜 형 이거 어떤 주사를 해봐 사주 이거 이거 난 그뒤 딱 놓은 것을 잊어불질 아니엠시닥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사름아 우리 벗도 차 어디 미신 그게 곱장 놔뒀다니 잊어버린 각샷이 꺼렴 나중에 하랑보나 어디 있자 미시가 책장 쓰고 있는 걸 잊어버렸다니 꺼렴하듯이 인형 곱진 걸 인형이 헷갈릴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어디 누겐의 집에 경찰 지문검사 정신 틀려비시냐 원 자취경 딸딴 내 저 아는 아주방 이심해 전 아영 헛을 왔다 가는 허기 전이 아방이 자수허미 나가 입원이냐 나 그는 사람 아니우다 턱게 낭 구람쥬만은 나도 그는 바쁜 어른들 없어 갚서 허구정 아니허미 아방이 자수를 없어 자수를 허여 꼬시지 마라 이사름아 내가 나 자수허미 나 자수허미 돈 오만 원 죽음이 누겐 나 때가 때가 진짜 말을 막 할 거냐 진짜로 자수는 당신 간첩이냐 자수허게 아이고 걔넌 그거 어디 가면 신고께 급할 때 쓰지 그거 초자 나 놔두는 아이고 아이고 그 정속에 보람으로써 분명히 그디라도 신문만 아이고 걔넌 방송 듣는 어른들은 이거 어떤 어디강 초자시민 주 국악이 거 읽어본 거게 어떤 거 그게 그쵸 가슴 전망에 속에 봐봐 그디 잘 놔둔게 아이고 저 자수경 딸딴 번호 칠 신고에 번호에 있는게 하면 그디 전화하여 왔다 가는 헤엄직허다 아이고